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재검표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언론들의 보도는 법을 무시하고 재검표를 무산시키지 않고도 재검표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각에서 우려했듯이 그냥 재검표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검표를 수행하기는 할 모양입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워낙 무슨 일이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여기서 무슨 일이 아니라 무슨 짓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재검표 검토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메이저 언론들과 공병호 tv가 내보낸 9월 6일자 방송 대부분 재검표 실시 물음표를 보고 세상 서른들이 제시한 의견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주 잘 쓴 그런 의견이 중앙일보의 s님이 쓴 그런 의견입니다. 단순 수개표가 아닌 이번에 선거소송을 쟁의한 변호인다리 주장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검증 절차가 미리 규정되고 상호합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밀실에서 지도시에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촬영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개표와 더불어서 통합 선거인 명부 공개, 투표지 이미징 파일과 투표지와의 비교 분석, 투표지의 재질 및 잉크 정밀 분석, QR코드 일렬번호 분석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전산장비도 검증, 감정 전문가에 의해서 포렌식 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이 없었고 숨길 게 없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선거관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냥 대충 대법원이 재검표를 해서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K님입니다. 조선일보야 의견을 남긴 분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연시키는 동안 그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원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그 결과가 신속히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침묵한 원제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적 단제를 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국민의 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당 차원에서 재금표에 신속히 나서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여러분의 의견은 공병호 tv가 내보낸 9월 6일자 방송 대법은 재금표 실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남긴 우려와 걱정입니다. 도리미님입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한다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니 지금 재금표 한다는 것 아닐까요? 또 무슨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지 똑바로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직거들을 보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댓글을 600명 700명이 남겼습니다마는 댓글의 퇴반은 의심하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무슨 짓을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중앙선거관위의 신뢰는 바닥이고 문정부의 신뢰도도 바닥인 겁니다. 한 직거리들을 보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루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분을 뽑은 겁니다. 조태수님입니다. 사전투표 임명부 없는 재금표는 반드시 역공을 당합니다. 사전투표 임명부를 꺼내놓고 재금표 하자고 끝까지 우겨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벌써 모든 조작을 끝내놓고 자신이 있으니까 재금표한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임명부 없이 재금표 해보라는 보수는 이제 괴멸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전투표 임명부가 없습니다. 전자 통합 사전 임명부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위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종이로 된 사전투표 임명부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전거보존 신청은 모두가 다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간에 통합 사전투표 임명부와 대조작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자장비에 대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거보존과 포렌식을 통한 그런 수사가 반드시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델님은 양정철이나 선관위가 민경욱 의원 지역구의 재금표를 위해 단단히 준비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표를 똑같이 맞춰놓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단순히 수교표하여 표를 맞춰놓는 것 말고는 투표지가 모두 일치하는지, 관외투표, 우체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등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투표 전 과정의 불법성과 QR코드, 수교표상 불법성, 투표용지, 표 얻기 혹은 표 빼돌리기, 우체국 불법을 꼼꼼히 점검하고 논리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마노님입니다. 인쇄 전문가와 종이전문가, 인쇄 사이즈 재능 정밀자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짠나라사랑님입니다. 단순 숫자 3개가 아닌 현재 부정으로 의심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밀히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재검표 그만한다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집단지성 등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후회 없는 재검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더리님입니다. 표를 다 교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렬번호 꼭 확인해야 할 듯. 그래도 저 인간들이 어찌 손을 써놨을 테요. QR코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의 대수장에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 작업에서 반드시 당신들이 QR코드에 대한 부분을 이쪽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QR코드와 재검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리쿠님입니다. 재검표 준비가 끝났나 봅니다. 이제서야 재검표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앙선거관위원회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최영섭님입니다.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증거 보존된 투표지를 거의 결과에 맞춰서 바꾸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좌파적인 대법관에게 인천연수구를 배당하고 재검표해서 부정선거주장 선본장인 민경욱 대표의 예봉을 꺾어서 부정선거주장 세력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또 속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재검표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두 비관적인 의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재검표하면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작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선거인 명부 없이도 QR코드 일렬번호 투표제 인쇄 재질 이런 두 개만 봐도 모두 드러난 즉 완벽하게 조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클린턴 킴님입니다. 잉크, 알라인먼트, QR코드, 잉크, 알라인먼트, QR코드 모두 조작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또 무언가를 지적해도 오리발 내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재검표 직전에 오리발 내밀 것을 예상하여서 조건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수작업, 재검표 과정도 모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P. 데미안님입니다. 재검표는 시기의 문제일 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직접적인 책임에 따른 부담감과 국민적 압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한다는 기뻐보다도 의혹의 본질을 무시된 채 단순 수개표만으로 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QR코드, 개표 분류기 문제는 재검표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악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선거인단 명부 확보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표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선거인 명부 대조는 말할 것도 없고 국역에 위밴된 투표용지, 종이, 재질, 잉크, 사이저나 우체국 미인정 발송용지는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재검표를 완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검표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점에 의욕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국민들이 재검표를 함에 있어서도 안심이나 기쁨보다도 걱정이나 우려나 불신이 더욱더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검표에 이만한 선거인단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국민 일반인들도 정말 자기 문제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좌우위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충려나 자식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독재주가를 물려주냐 그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8일 날 방송됐던 의료계 파업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보시고 한철수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의 회장이 민주당의 약점이 잡히듯이 아니면 최대집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배신한 것이 아닐까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자유대한민국 의료를 지킵니다.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본 동경에서 사실 제가 내부사정을 속속들에 알기는 힘듭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협상 정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갑과 을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협상은 협상이란 측면에서만 보면 의사들이 너무나 유리한 그런 국면에 현국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급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의사협회장, 의사회 회장이 협상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면에서 주변의 그런 참모라든지 아니면 또 각 시도별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소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자신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들어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최대집 회장은 그냥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의 회장 정도가 되면 그 정도밖에 처신을 할 수 없는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 아주 아쉬운 아주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최대집 회장이 사실관계 없이 주변으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철수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답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와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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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